도장 오! 뭐야 오 핵 아니야? 오 나 핵 아니야? 오 뭐야 그냥 콤마완과 탑싱크를 썼을 뿐이야? 오 뭐야 자, 서배가 근육이 되왔다 허! 오 아 뭐야! 아아아아악!!! 내 C번의 일!! 아니 뭐야 뭐 슈퍼 아니 말도 안 돼 내 C번의 일!! 히히히히히히잉 지금 나 카베 닉네임 바꿀까 추천만 할 만한 거 있어요 여러분 날 못 알아보면서 정말 자연스러운 거 뭐라 저 킹구야 찐따크다 뭐야 동쟁장 있네 닉 바꾸고 랜덤 돌려도 목소리 때문에 알아보지 그래도 닉 때문에 닉은 일단 1차적으로 피하고 싶어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날 목소리만 듣고 오 밀배장이네 배타가 들어와야겠다 스킨시 10만원 킬 당일 만원일 후 실패마다 만원씩 차감쿨 콜! 아 저런거 저기 저 뭐야 카베 가서 해야 되는데 슬쩍 치찜추 얹어볼게요 아우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GRG 러버 어때? GRG 러버가 뭐야? 하 어쩔 수 없네 내 고기라면 박배장 줄게 어 고기라면? 나는 고기라면 빵인데? 맞아 카베야 이제 바꿔야겠어 나인걸 긁히지 않도록 오타 GRG 러버 물결표 대놓고 굴린보 좋아한다 그래 입대 하루 전 마지막 생방 시청하네요 내일 입대에요? 괜찮아요 다 사람 아 스크스버그 가야겠다 이거 길어봐 나 지금 총을 보자마자 통곡하러 가고 싶어졌거든 통곡하면 조회수 안나온 물고기 잡으러 가자 통곡이 더 재미네 M2사고 통곡 재밌더라고 내가 재밌어서 가는거야 이건 아악 아악 퍼펙트 내일 2시 파즈로 갑니다 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너무 막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별거 없어 항상 말하잖아 밥 주지 옷 주지 재워 주지 못 나오지 그럼 대장도 가 갔다 온 사람한테 그러면 안돼 그거 진짜 못할 말이야 그거 말고 지금 아이디 생각하자 우리 아이디 보급이 또 온다고? 어? 와 림보야 여길 지켜 1 사온다 아 돌아간다 왜왜? 왜 돌아가 갑자기? 그냥 갈순 없고 쟤는 왜 차를 돌렸을까? 이까지 진입을 했는데 이까지 진입을 했는데 날 알고 있던건 아닐까? 이 건물을 투시해서 내가 보였던건 아닐까? 아 안돼 아 스팀이라고 너무 의심병도다 지금 아 컴모왕이라고? 아 그럴 수 있어 아 씨 누가 먹으라고 했어 아 씨 아 씨 뭐 온다 아 쟤가 아 쟤가 한간 더 혼날때까지 기다려야돼 와 수류탄이 죽었어 뭐야 약한에도 있나봐 방금 AK 소리 이 앞에 아니에요 여러분? 뭐야 뒤에 M16 사운드 뭐야 쟤 지금 박스비 올라가 어? 쟤가 설마 맞춘거 아니야? 가만히 있잖아 난 최종보스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 스쿠스 죽었어 누가 스쿠스 죽었어 어 스쿠트 이제 움직이는데 어 잡은거 같애 이 중앙이 27번인거 같애 아 미친나 아 미친나 아 미친나 아 나 뭐하니? 맞다 내가 전에 트게더에 탈모정보 올린거 비추천 하나 있던데 형이 눌렀지 속상했어 어 그거 나 아니었어 근데 그거 진짜 나 아니야 근데 뭘 보냐 친구야 어? 근데 이게 뒤도 다 위험한거 같은데? 우와 젤묘 아 저 앞에 왜 어떤 놈이야 싸우시바 그냥 와 내 밥들 왜 저 앞에서 싸워 어 온다 아 이 뭐야 얘 또 잡았죠 78번 뒤질래? 뒤졌다 나 안갈거야 오 64번 19번 잡았어요 결국 M16 송기가 잡았어요 해냈어요 지금 뒤에 와야될텐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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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와야지 형 기둥 파밍 할까? 이제? 와야될 다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죠. 원래 안하던 사람은 돌아가도 안해요. 일이나 열심히 하십시다. 아니, 19살이 예비를 못해. 말이 안 맞잖아. 64백 아까 m16갱인가? 누가 났어? 자 우승시 10만원이거든요 지금 킬당 만원에 4명 남았어요 저기 위에 최소 둘이고 아까 길건너 뛰가던거 하나 좀만 없으면 되는데 끝에 억그 있네 이쪽위도 사람있거든요 아 이거 앞으로가면 되긴한데 이거씨 아 가기 너무 안좋은데 괜히 일찍왔나 좌측으로 돌리면 난감하네 L16 살아있다고 64번 진짜? 아까 이쪽 사운드였는데 집쪽에 반대편으로 갔나보다 아직 위에 있네 1대1이죠 82번이 없은거 여기있는데 지금 난 이미 위치파악 끝난거같은데 여기가 좌측 끝에 있을거같은데 여기까지 안붙었을거같은데 이쪽으로 반대편 늦었다 오케이 콜을 찌른다 kal 기간 중 Imam 여기서 1대2 빠밤 키특마더 우승신 신발원 좋았 Holly 야 죽을때마다 실패 할때마다 만언씩 차감이었는데 첫PAR 승리 했어 와.. 아이고! 와! 와! 하얀빨님! 17번! 노코노! 와! 아! 기억하고 있었지! 운바님! 또 2번! 와! 근데 얘 1인칭이야! 왜 1인칭을 달리고 있어? 뭐? 뭐지? 아 근데 요즘 통곡하면 이렇게 뒤를 막아 여기서 저번에도 저 앞에서 막더니 음.. 건망됐죠? 아 죄송한데 하이패스는 별로 보고싶지 않네요? 와 여기도 2명이나 있네! 와.. 이거를 뜯고 왔지만 결국에는 어.. 최종버스 뭐야! 이거 잘 안보인다! 오! 뭐야 이거! 약간 까멜리온이 잘 안보였어 방금 나 얘 뉴턴으로 왔죠? 얘도? 음.. 차를 날려도 소용없어 일부러 여기 앉아서 쐈거든? 아.. 스르륵 와! 스포츠 좋다! 오! 잘 쏴 진짜! 아! 잘 쏘는데 진짜 얘가 너무 재수없네요 여러분 얜 너를 알고 있었네! 아! 내가 얘를 못봤구나! 아.. 니가 임신유기였니? 이게 후라이패 맞았어요 오! 잠시만요 여러분 핵이에요! 보이시죠! 아! 김원희 아버님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얘 핵이에요 핵 방금 이것도 봐봐 방금 이것도 봐봐 여러분 줄기로 가려서 안보였었는데 얘가 지나간거 알아요 보세요 이 다음에 봐봐 알고 쬐잖아 봐봐 나무 쬐 생각하잖아 핵 맞아요 이거 M16 통기 핵이어네요 뭘 보고 알았냐면 내가 이동한걸 나무 뒤에 있어서 안보이는데 그거 알고본다? 이거 마지막에도 한번 다시 볼까? 아 이동한 사람은 핵일 수가 없구나 내 연막 안에 들어갔는데 몰랐으니까 아.. 들어본 핵쟁이 새끼들 진짜 아.. 다시한번 하얀발님 17만원 톰코너원 진짜 고맙습니다! 기버니아버님 만원 드리밍님 만원 참쇠님 만원 우리 운바님 2만원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드리밍인데요 nochmal